다들 못 잡겠다! 야! 다가와! 얘들아! 오늘 전학생이 왔단다! 이름은 왕딱지! 딱죠! 이사람! 어떻게 사람 이름이 딱지지? 저기 맨 뒤에 앉으렴 딱죠! 자! 좀 있다! 수업 시작할 테니까! 다들 준비하고 있어! 딱죠! 안녕! 난 리아라고야! 반가워! 난 이 반에서 그냥 한성 없는 남자! 준혁대라고야! 안녕! 나 댕댕이! 반가워! 아! 잠깐만! 나 고가 간지러워 갖고 호흡할게! 야! 코딱지 펀데! 야! 야! 더러워! 코딱지를 왜 파! 더러운데 말이야! 넌 부끄러움도 없니? 가려운데 어떡해! 시원하다! 더러워 죽겠네! 진짜로! 그러게! 진짜 더러워 죽게! 너? 너 합찬들! 이게 아니라 야야 그걸 왜 먹어? 너 미쳤어? 이게 얼마나 고수인데 너희도 먹어볼래? 내가 봐줄게 너 미쳤어? 내가 네 코딱지를 왜 먹어? 더럽게 너 마실래? 너 싸움 잘해?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화내 알았어 나만 먹으면 되는 거지? 요샌 남자냐? 잔뜩 잔뜩 튕기고 튕기고 걸린덩 고통 그렇게 춤득해? ial 너도 한입 반내 jokes 음 뭐야 아 쫀득쫀득한거야 난 그걸 또 왜 왜 먹어 안고 싶다 고수와 미숫가루 같기도 하고 수없이 내 어디가 다시 일자리하자 코코코코 감가! 응? 아 네. 자! 수업 잠깐 사야 들어! 자! 도덕장! 키비 페이지란다! 얘들아 가거라! 에엣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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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무지게 파야니. 이제 나온 니 코딱지들로. 하하하하하. 하더라! 아! 그래. 아! 야. 뭐야. 하지마. 하지마 털어놈. 아 아아. 이번엔 나갈증이다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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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윽! 다들 못 참긴다! 야! 너나와! 어우. 나가는 건 놀고. 마가는 데여. 단장님 제가 좋아하는 제 코쩍질을... 도대체 모녀! 나가서 있어! 아하! 재밌다! 재밌어! 이번엔 네 차례라! 낙힌딱지의 필살기 받아라! 플러스 고닭지의 대아! 에이 그만해! 그만해! 경룡아! 너도 나가야 있어! 수업시간을 누가 그렇게 시킬 걸까? 널! 아니 나 왜... 아니 나 지금 왜 하세요? 왜... 아아... 야... 호떡지는 미숫가루 맛이 나서 좋긴 한데... 애들이 싫어하잖아! 그만하는 게 어때? 아아... 음... 싫은데? 아니... 그래도 애들이 싫어하잖아! 너 전학 전일부터 이러면 곤란해! 에잉! 아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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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으... 크으... 야! 나 도저히 못 참겠어! 어? 저걸 어떻게 해야돼? 저렇게 코딱지 파는 것도 모자라서 코딱지를 먹기도 하잖아! 어? 그것도 모자랐는지 이제 우리한테 코딱지를 막 던져! 떼어! 넌! 아까부터 하면 되겠다! 넌 운동을 가도 더 있어! 아이 선생님! 그게 아니라 딱지가! 어? 딱지가 뭐 짰는데! 딱지 오늘 저러 갔어! 딱지같이 작게 보이는 아이는 건들지 말거라! 음 설마 딱지에게 손해되면 뭐 딱지 찡기니? 와 선생님 진짜 기미 없대. 내가 이따가 할 때! 나는 따라잡아! 선생님의 택배 지도가 필요하겠구나! 아! 기싸 마! 늑대까지 잃어버렸어. 이거 어떡하면 좋지? 나에게 방법이 있어. 나니? 뭔데? 바로! 코딱지가 왜 생기겠어? 콧물로 만들어지지. 콧물이 뭐하겠어? 콧물은 콧구멍 내부에서 먼지나 세균 등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생기는 거야. 그 먼지나 세균을 콧물이 머금으면 바로 코딱지가 되는 거지. 오, 똑똑한 걸. 근데 그게 왜 중요한 건데? 콧물이 뭐야? 액체잖아. 물 같은 거라고. 저 녀석이 콧물이 나지 않도록 건조한 환경에 저 녀석을 던진다면? 콧물이 나오지 않으네. 코딱지가 없게 되는 거군. 응! 그렇지. 내 계획은 저 녀석이 코딱지를 못 파도록 히터를 건조하게 틀어서, 아주 방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코딱지를 없애는 것이 내 목표다. 아주 똑똑하군. 아! 바로 실행용기지! 뭐야? 선생님도 없는데 과자나 먹어야겠나? 응? 과자가 좀 싱겁네. 코딱지를 쫙쫙 발라먹으면 딱하니 맞겠는데? 아, 이 학교 너무 재미있다. 코딱지가 좀 좀 메말라가니. 양도 좀 준 것 같고. 이러면 어쩔 수 없지. 물을 마셔서 코딱지에게 촉촉한 수분감을 줘야겠어. 웃음 이 틈이야!! 근데 얘 자리엔 왜 온 건데? 에? 이 녀석 아까번에 총알을 숨겨놓고 있던군 어? 총알이? 이 녀석의 책상을 뒤집어봐 도대체 이게 몇 발이야 괴물같은 녀석 이거 일단 다 떼 이걸 내 손으로 만지라고? 빨리 떼 저 녀석은 늑대 복수라고 니가 떼면 되잖아 그건 맞지만 더럽잖아 빨리 떼 늑대 복수를 해야지 심호흠 크게 하고 좋아 이 다음은 오늘 지금 뭐하냐 왔구레 코딱지단장 악마같은 녀석 내 총알이 건드리다니 괜찮겠어 나이긴 아직 총알이 모자 안으로 나오는 나는 코딱지 공적이 두개나 있다 그럴줄알고 리아야 뭐하는거지 히터를 틀어서 뭘 어떡하려는거야 넌 이제 건조해져서 콧물이 안나올거다 이제 넌 코딱지가 없는 왕딱지야 아니 넌 너딱지구나 그래 모딱모딱 이게 왜 유튜브에서 시랄라고 모딱이지 내 말이 달려 낯설이래 하다디 네 정도는 나에게 배가 없어 제대로 보여주지 내 신들린 코딱지를 야아 이런 짓이 벌써 한쪽이 말랐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커피나는거 봐라 이제 그만하는게 좋을까 비보기 싫으면 말이야 날 비웃진 마라 아직 한쪽이 더 남았으니깐 세 세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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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꼴이 좋구나 콧다치 꼿단자 으으으어얍 아이 똥닥노다 소삭다닥 어이 어이 너네 지금 수업시간을 전학생을 늘리고 있고 때렸어 으응 꽃피가 난 거 보니까 너네들이 때렸구나 너네들 교무실로 떴떠라! 학생을 데린다니 아주 불량 학생들이여! 아 선생님 그런게 아니라 너네들 떴떠라! 뿅 구독 뿅 좋아요 삐 아뇨